주체조선의 절대적 힘, 군사적 강세, 힘있게 과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험팔사는 대성동으로 평가됐습니다. 경위하는 김정은 동기께서는 새로운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전략무기 처리하는 이는 우리 전략무력의 현대성과 그로부터 국가의 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 국가 핵무력 건설 계획에 따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전략무력이 장비하고 운영하게 되는 이 초대형 대륙가 사명과 임무를 믿음직하게 수행하게 됩니다.